장마가 온답하니까 오늘 한 마리 자야 되니까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애가 좋아 산다 안 산다 갈 것도 없고 지금 이 코스가 좀 빡친데 야가 올라가겠나 똥어증 사는데 이거 올라가면 대박이고 못 올라가는 것도 당연하다 이거 흐름 흐흐 헛 와 와아 야아 이거 꼬무수 사는데 이거 오오 미래 된다 한 번도 됐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흙이 흙이 이렇게 파인다구 흙이 흙이 이렇게 파인다 잠깐만 이거 있다 여기도 묻는다 뭐고 이거 오오 오오 몽키 이야 저기 흙이 파인다 오우! 움직인다 와 저걸 어떻게 가로부터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저 올라가면 대박인데 오우! 오우! 아아! 못 잡았어 와아! 이걸로 올라간다고? 잠시만 이거 내려가는 것도 안 보면 됐잖아 흥분해 흥분했어 흥분해 흥분했어 으흐흐 와아! 여기 사람 보기 흥분해 아! 코스가 기억이 안 나네 코스가 기억이 안 나 아아! 와아! 이야! 그걸로 올라갔다고? 흥분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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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길 머리끄리에서 완전 스벨이 나쁘네 참! 아름다운 아멘 여러분 그럼 기부위다 오늘 이것도 한번 들이대보자 이거는 아예 이거는 장난 아닌데 길이 없다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아아, 이게 아이사야? 여보는 아이사야? 아이사야? 이러고 있다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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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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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로 2번째로 5번째별 5번째로 야 이거 타면 골능들겠다 골능들겠어 여긴 여긴 서서 신해치터 São 여긴 숫자분들 여긴 opposed l 유행 연기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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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시바 차대가 너무 낮다 차대가 너무 낮아 와 이거 안되겠다 이거 뭐 시다발이 뭐 달아 놔야 되겠다 이거 마구라 터지겠는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이야 찐 하고 으 으 으 으 으 으 딸기맛이네 딸기맛이네 신분 흠 아이고 이제 동네들 왔네 동네에서는 조심히 타야지 아 여기로 가겠네